자 오늘 제가 지난밤에 제가 지난밤이 좀 컨디션이 안좋아서 제가 지난밤에는 자습진행을 안했었거든요 컨디션이 좀 안좋아가지고 진행을 안했었는데 좀 컨디션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사실 감각 유지를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하는게 좋은데 뭐 그랬다는거구요 자 일단은 오늘도 저는 글씨쓰기 연습 한번 갈 것 같아요 참 이 일기 쓸때는 항상 워로 시작을 해 나아 자 나는 뭐 했어요? 음.. 뭐? 어? 왓츠고? 아직 내가 이거 글자를 못 외우겠어 그래가지고 왓츠고? 왓츠고? 방송을? 음.. 무슨 방송을 했다? 한번 거기까지 늘려볼까? 왓츠고? uts고 calor 월츠고 너무 참 쑤치우 B 사이 그리고 음 축구 경기를 방송했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졸렸어요 솔직히 좀 졸렸죠 여러분들도 잤어요 와 워슈지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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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내가 어 그 다음에 음 음 1월 6일하고 1월 7일은 묶어서 쓸게요 1월 6일하고 1월 7일은 묶어서 쓸게요 그리고 와 와 한탕 좀 아팠어요 아팠어요 음 그다음에 음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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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reality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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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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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라고 어 이걸로 갈래 이게 글자가 쉬워 제 파이? 제 파이? 제 파이? 제 파이? 그 다음에 그냥 고유명사니까 오늘 펌피더 에 나와요 결국 일기쯤 결국 일기에 펌피더 얘기를 하게 생겼어 지금 펌피더? 네 펌피더가 나오고 그... 응 펌피더 펌피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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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 네 나오고 그 다음에 펌피더가 네 4 문장 썼고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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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워메이요 워 워 워 펌피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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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후에 시지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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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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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bjjb님 별풍선 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네 3개 팬 가입 고마워요 촬영? 무슨.. 촬영하다 촬영 촬영 엄청 어렵네 촬영할 시간이 없네 오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파이쉬 파이쉬 오늘 촬영할 시간 없어요 오늘 촬영할 시간 없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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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한국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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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오늘 funk 주치우 비사이 오늘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 해요 오늘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 해요? 음 그렇고 음 오늘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를 하고요 음 그러면 그 일단은 여기까지만 쓸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쓰고 여섯 문장을 쓰고 그 이따 경기 끝나고 경기 끝나고 좀만 이어서 쓸게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썼거든요 음 오늘 현재 지금 여기까지 썼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경기들을 나머지 내용은 오늘 경기를 보고 나서 쓸게요 음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음 일단은 그 시간을 좀 쪼개서 한번 써보는 걸로 할게요 음 왜냐면 뭔가 더 문장을 쓸 게 없어 네 그러면 좀 이따 경기 끝나고 마저 그 중국어 열기를 마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자 그러면요 아까 그 하다 말았던 그 하다 말았던 그 중국어 일기 좀 다시 써 하겠죠 그러면 잠깐만요 창 좀 다시 음 일단은 중국어 사전 다시 좀 켜고 하이 이쪽으로 염겨왔고 음 사전 자 좀 아까 썼던 그 문장까지 이렇게 음 그리고 축구 경기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이렇게 다 이콘이 이렇게 이렇게 하여 하여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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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 그리고.. 워.. 워헌.. 워헌 쿤쥐? 다시 들어 볼게요. 워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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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단어 맞지? 쉴 쥬아오 뭐한? 쿤쿤 이게 맞지? 워헌쿤 아니야 좀 더 쉬운 단어 쓰자 판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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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요 판쿤 샹 워 워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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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睡觉 고생 워싱수정 워싱수정 자고 싶어요 자고싶어요 그리고 자고싶어요 하지만 바빠요 워싱수정 자 여기까지 쓰고 어 단어는 좀 이어서 좀 새로운 단어들을 좀 한번 좀 이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단어들 워싱수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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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변화될지 이거 이 나오다 그리고 GFI GFI는 리듬 그리고 CG CG는 CG는 시간 파이시 GFI 촬영 그리고 네 오늘은 이 단어까지 한번 추가로 조사를 해봤어요 추가로 조사를 해봤고 그러면 그러면 음 오늘은 짧게 한거라 그 일단은 조금 이따가 이거를 그 묶어서 둘로 편집을 해가지고 둘로 편집을 해서 좀 다시 뽑아야될 것 같아요 흐흐 중간에 막 동영상 하나에 중간에 의상이 바뀌어있어 막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다 또 둘 다 하나 둘 다 둘 셋 하나 둘 셋 셋